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는데요. 업주나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는 방역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. 그 실태를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무인 편의점입니다. 24시간 수시로 손님이 드나들지만 체온을 재는 발열 확인기도, 출입자 명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. 마스크 착용 등 손님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할 관리자도 없습니다. 최근 강화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. 이처럼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무인 점포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. KBS 취재진이 약 3시간여 동안 청주지역 무인 점포 7곳을 무작위로 살펴봤습니다. 편의점 2곳과 카페, 빨래방까지, 발열 확인기와 출입자 명부 모두 갖추지 않은 곳이 절반을 넘었습니다. 한 인형 뽑기 방엔 명부만 있었고, 모두 갖춘 곳은 노래방과 스터디 카페 두 곳뿐이었습니다. 무인 시설이다 보니 발열 상태를 제대로 쟀는지, 명부를 정확히 썼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 업주들은 방역관리자 지정 등 관련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. 무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를 안 두기 위해서 한 거라서 현실성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. 상황이 이렇지만 현장 실태 점검도 쉽지 않습니다. 자유업으로 등록한 무인 점포는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아서입니다. 충북에 무인 점포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. 무인이다 보니까 아마 방역 수칙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요. 시군과 협조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쇄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. 무인 점포 등 방역 사각지대 발굴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. 광택 연쇄 감염이at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